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캐스트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3월 학평 말이지 3월 학평. 이후가 더 중요해. 지금쯤 한 번쯤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여섯 번째 내요 벌써. 여섯 번째 수능 나침반. 수능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고 방향을 좀 잡아주는 미세한 나침반 반을 흔들릴 때가 있죠. 그쵸? 아마 이제 방향을 잘 봐야 할 때가 좀 흔들릴 때일 텐데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3월 학평에 대한 큰 문제식이 없었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나 뭐 어쨌든 평존심을 유지하고 있거나 누구에게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딱 있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파인 투닝. 갑자기 3월 학평 얘기를 하더니 이상한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파인 투닝. 파인 투닝. 선생님이 요새 AI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 실제로 AI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자 JYJHPT를 곧 내놓을지도 몰라요. 자 가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제학의 용어였던 것 같아요. 미세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미세조정. 그러니까 뭔가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에 크게 정책적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잠깐 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조금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좀 뭘까? 미세한 개입을 좀 시도하는 거죠. 저희는 뭐 경제에 온 건 잘 모릅니다. 거기서 왔던 거래. 이제 한국은행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약간씩 흐름을 접어서 금리. 어? 미국이 금리를 딱 올린다. 우리가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 잠깐 한 텀을 두고 올릴까? 아니면 좀 더 버텨볼까? 이런 것은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정책 결정을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랑 약간 차이가 나는 어떤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꽤 자신감 있는 때 하는 거 아닐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조정을 해나가는 것. 하지만 그 미세한 조정이 미치는 파급력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인트닝이라는 용어를 요새는 이쪽 경제학 쪽에서는 여전히 쓰겠지만 이 미세 조정이라는 그 뜻 그대로 인공지능 AI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학습이 된 인공지능 모델의 가중치를 새로운 데이터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학습 시간을 줄이는 거죠. 이런 거지. 이제 어떤 보편적인 인공지능 모델이 있다 합시다. 지금 뭐 GPT-4 같은 거 있잖아. 그런데 가만 보면 GPT-4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GPT-4를 이제 GPT-4한테 뭔가 물어보고 이제 걔가 답을 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GPT-4가 기존 학습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행의 입시 제도에 관한 지식이 꽤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어쨌든 데이터, 학습된 데이터 비중 중에 극소수의 일부의 어딘가에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주로 GPT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입시에 관해서 뭔가를 좀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성능을 좀 강화시키는 어떤 상품, 앱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시 쪽이나 아니면 청년층의 학습 과정이나 어떤 시험 제도에 관한 그러한 데이터들의 가중치를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려고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의 밀도도 높이고요.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 보통 미세 조정, 파인튜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AI 얘기를 하고 경제학 용어를 꺼내드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짐작이 좀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잖아, 이 3월 시험의 결과가 수능은 아니잖아. 하지만 3월 시험은 1, 2월, 3월까지 내가 공부한 과정에 대한 일정한 하나의 점검과 평가의 기회라는 건 알겠죠. 근데 그걸 점검과 평가를 하고 나서 뭘 할 거냐.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돼요? 파인튜닝 해야죠. 파인튜닝 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그 시험이 이번 시험이 그 공부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살아있는 어떤 방향성을 말해줄 거란 말이야. 여러분의 학습 과정에 대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파악하고 탐색해서 뭘 하라고요? 미세 조정. 파인튜닝 하셔야 된다.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다음 코스로 또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 같죠. 하지만 이 시점에 그런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나가는 게 사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3월 학평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것보다 아니면 3월 학평에 대해서 너무 잘 치고 싶은데 의욕만 앞서는 것보다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나가는 시험인데 가장 의미 있게 그 시험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라고 보면 되니까요.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째, 지표. 여러분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3월 학평을 딱 친 직후에 지표를 점수로 삼지 말고요. 잘 쳤냐 못 쳤냐. 아주 표면적인 것이거든. 이 점수 말고 나의 상태. 나의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상태에 좀 더 이렇게 가중치를 좀 두세요. 점수 중요한 거긴 한데 3월 학평 잘 친다고 진짜 수능 잘 치는 게 아니거든. 3월 학평 잘 치면 이제 그래 난 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 다 잘 못 칠 거야. 욕심나는 만큼 원하는 점수만큼 잘 안 나오잖아. 보통 상태. 여러분의 상태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답답함. 답답함. 난 그런 거 없어. 답답함. 뭔가 짜증?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 꽉 막힌 듯한 느낌. 이런 걸 좀 느끼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생각해 주세요. 진짜 진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심리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시험에 관한 얘기인데 이 답답함은 언제 주로 생기냐면 사람한테 해명되지 않을 때 생겨요. 해명되지 않을 때. 왜 이러지? 이 상황이 뭔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은 상태인지 내가 좌절한 상태인지 내가 굉장히 치어롭게 된 상태인지 이런 것을 미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해. 손에 뭔가가 좀 잘 안 잡히고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오래 심화되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과정이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쩌면 시험을 쳤는데 상쾌하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한 이런 상태. 반대는 뭐냐면 이런 거지. 점수를 아무리 잘 점수는 아주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이번 시험에서 풀만큼 푼 것 같아. 그리고 막 틀릴만한 걸 틀린 것 같아. 이런 상태 있죠. 이런 상태가 베스트예요. 이런 상태.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점검을 스스로 은연중에 한 거거든. 내가 좀 뭘 못하는지 뭘 좀 잘하는지 내가 이번 겨울에 공부를 좀 한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게 좀 은연중에 스스로 본능적으로 좀 캐치가 되는 상태가 사실 좋은 거거든. 그러지 않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아마 태반. 대부분일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껴놓고요. 6평은 더 심화될 텐데 6평은 3열 학평보다 훨씬 더 기대감이 크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험이 어떻게 변별력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변화하는 시험이다 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지 말아는 조심스러운 행동, 행동 지침 외에는 별 게 없잖아요.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최근에 우리의 수능에, 수능 수학의 포인트는 이런 거다. 여기를 확실하게 알고 거기를 대비해 나가면서 폭을 넓혀가자. 이렇게 선생님은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그렇지? 맞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혹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돼. 내가 어떠한 공부 과정을 거쳐왔구나. 내가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겠구나. 미세 조정해 나가겠구나라는 그 활로를 찾아야 이게 해소되지. 괜히 한 며칠 있다가 다 까먹고 망각으로 가고 다시 그냥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거나 슬슬 시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월 학평에 대해서는 여러분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점수 세모, 세모, 세모 중요한 건 상태다. 혹시 답답함을 느끼는지 한번 뭔가 이렇게 해명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수능 3월 학평 끝나고 두 번째 뭘 하는 게 좋냐면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반드시 꼼꼼한 채점을 하세요. 세밀한 채점 세밀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세밀한 채점 세밀한 채점은 뭐냐면 맞은 것도 의심해야 되고 틀린 것도 어디까지 가서 틀렸는지를 분명히 좀 다시 리뷰를 하셔야 돼요.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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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의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막 쳐놓고 특히 뭐 기역, 미역, 디귿 이런 문제들은 보통 동그라미 쳐놓고 복습도 잘 안 해요. 다 맞은 건 내 거니까 내 점수인데 왜 자꾸 터다라 이런 어떤 심리들도 좀 작동하고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한 켠으로 마음을 좀 제껴놓고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다 체크해보고 적어도 한 네다섯 문항 이상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맞았건 틀렸건 간에 아니 틀렸다고 아예 못 푼 게 아니거든. 어디까지 갔는데 어디서 막혔다. 아니면 어디서 계산이 미스가 났다. 아니면 맞은 것도 사실 반은 찍었다. 그냥 대략 추측했다. 이런 것들을 다 다 꼼꼼하게 다 챙기는 채점. 그래서 뭐 세모로 표시해도 좋고요. 퍼센트로 표시해도 좋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세밀한 채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공부가 해명해도 그 다음 계획이 나온다니까. 두 번째는 해설강의 꼭 들으세요. 들어 맞은 것도 해설강의 들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지점을 짚었어야 되는지 비교하시라고요. 내 공부와 비교.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수능은 아직은 고수 아니잖아. 반드시 비교해서 아 이게 보완되어야 될 지점이나 아니면 진짜 완성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꼭 해설강의 들으세요. 그래 이런 행동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뭐 파인튜닝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이 약속을 할게요. 약속. 매년 해와 해주는 거예요. 튜닝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닝맵 튜닝맵은 뭐냐면 이랬니? 저랬니? 이 문제 어려웠니? 저거 틀렸니? 맞았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선생님 그 슬로건이 수능수사 만개의 전략이잖아. 결국 맵은 자기가 그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 줄기를 잡아주는 튜닝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닝맵은 이런 걸 거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과정에 대한 해명 과정이기도 해. 진짜. 그리고 선생님은 아마 이건 보나마나 뻔한 얘기인데 3월 학평 직후에 선생님의 올해 첫 번째 강의로 내놓은 거 있죠. 고품격. 고1 품은 수능의 격차라고 시즌1. 이 강의를 통해서 주장했던 세 가지 기조가 있어요. 그 기조가 그대로 관통되는 3월 학평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기조하에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와. 저기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라는 이런 어떤 지도를 그려 드릴 거야. 여러분이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를 했건 스스로 공부한 것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맵을 그려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해준다고 약속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공부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고 내가 시험 끝나고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게. 알았어. 내가 그리고 또 채점도 세밀하게 할게. 해설 강의도 참조할게. 라는 마음 먹으시고요. 하던 공부 열심히 하시고 3월 학평을 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N수 학생들 있죠. N수 학생들도 3월 학평의 응시자여야 한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그죠? N수는 왜 3월 학평을 대비해야 하는가가 수능 나침반 다섯 번째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3월 학평이 지금 그 어떤 사설 시험보다 또 좋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3월 학평을 내 시험이다. 라고 끝까지 준비하시고 3월 학평 치고 나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납시다.